안녕하세요. 와, 진짜? 와, 감사합니다. 와, 방금 사장님이 저한테 이 계란도 서비스로 주시고 국물도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우반수 친환 와, 정말 감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싶어? 아, 점점 아니다. 저 정도의 고êm Das는 제 profit입니다. 아, 이게 뭐, 제가 좀 더 모를 돈을 더 넣어? 아, 이게 뭐지? 제 게다가 진짜 정말로 돈을 더 넣어? 저 정도 걸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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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intention하러 하나 중에 주신다고 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냥 여전히 타이 Materia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담삼 받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담을 받은 후 방문을 받으세요. 오늘 사장님한테 주읍뉴스를 샀습니다 도망! 와 칭니! 왜냐면 너무 뜨거워 너 빨리 드세요 아니요! 너 지금 택쿠키야죠? 네,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네! 화이팅! 화이팅! 택쿠키르라! 다시 뵈시!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 지금 전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유명한 곳에 왔어요 짜잔! 여기도 첫번째 가게처럼 사람들이 계속 먹고 가고 그래요 여기 가게 사장님들이 이거 먹으라고 줬어요 여기 가게 사장님들이 이거 먹으라고 줬어요 와 진짜 맛있어 와 방금 사장님이 저한테 이 계란도 서비스로 주시고 국물도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우반쇼 친놈 와 진짜 감동 고마워 이쁘는 나에게 사장님을 생각하니 주인공은 스타에게 감자 제가 그녀가 사장님들의 고생놈 제 가사장은 당장은 고생놈 하지만 그는 스티컬을 준비하는 것이 아 poquito 멈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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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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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대박 안녕하세요, 한국 Gary. 안 난랑 같이 가지고. 진짜 축하해 가다VARA. 제가 많은 한국 친구가 있어. 네, 오. 오, 후산로 볼수야. 여러분은 이런 노래가 있으면 꼭 하러가 있으면저리에 오실 bla. 저도 grupp依船이 데여 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자. 제가 사장님한테 주신 음료수를 샀습니다. 도망! 고마워!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 이렇게 해서! 아니요! 너는 너무 귀엽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 다시 만나요! 아니요! 엄마야! 엄마야, 너 다시 만나요! 응! 너는 너무 귀엽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장님이 진짜 친언니처럼 너무 친절하고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